쎄나 언니한테 걸리면 또 온다는 거 아니야? 쫄지마! 내가 가게 문까지 자꾸 여길 왜 왔겠냐? 다 쎄나 걱정돼서 온 거야. 애미 심정으로다가. 언니가 엄마의 노후 대책이라며. 그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고. 여잔 남자를 잘 만나야 해. 이상한 눈 만나면 그 순간부터 인생 내리막길이야. 따봉이 너도 명심해. 아유. 어? 어? 송아야. 여긴 어떻게 온 거야? 구부장님한테 서류 좀 갖다 주러. 차관우 씨 찾아왔는데요.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?